이 나라 달탐사선 단우리가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로 7월 이송합니다. 모두 마무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단우리는 오는 8월 미국에서 발사해 올해 12월 달 궤도에 진입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3일 단우리 발사 준비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항우인 원장은 단우리를 통해 우주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에 있는 단우리와 지구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안테나가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심우주지상 안테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구로부터 38만km 떨어져 있는 단우리의 맹령을 내리고 관련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단우리는 2016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무게는 678kg입니다. 정상 임무 기간은 안정화 작업 이후 약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단우리 발사에서부터 달 궤도 안착까지 과연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까요? 2022년 8월 초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KPLO가 스페이스X 펠콘 라인에 실려 발사됩니다. 발사 후 2분 34초에 1단 분리를 합니다. 2단 점화 후 30초 후에 페어링을 분리합니다. KPLO는 지구 쪽을 향하고 있다가 발사체가 회전하여 지구 반대편으로 향함으로써 탑재체가 태양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발사 후 40분 시점에 발사체에서 분리되어 자세를 유지하며 태양 구간에 진입합니다. KPLO의 전력 공급원인 태양 전지판을 차례대로 펼치면서 궤도선 동작을 위한 전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양 전지판의 성공적인 전개 이후에는 추력기를 이용한 자세 제어가 시작됩니다. 총 8개의 추력기 중 4개의 추력기를 사용해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정밀하게 바라보도록 자세를 유지하도록 제어합니다. 자세가 안정되고 KPLO가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합니다. 지상국 안테나에서 원격 명령을 보내고 KPLO로부터 상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교신 이후 고이득 안테나와 자기장 측정기도 전개함으로써 비행 형상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후 별 추적기가 별의 위치를 인식하여 현재 자세를 알아납니다. 자세 결정 이후 태양 전지판은 태양을 지향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고이득 안테나는 지구를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위성체 자세를 조정합니다. 이제 고이득 안테나는 지구에 있는 지상국 방향으로 정밀하게 바라보므로써 고속통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 전이 궤도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궤적 보정 기동을 수행합니다. 궤적 보정 기동을 몇 차례 반복하며 KPLO가 BLT 궤적을 따라 달에 조금씩 접근합니다. 달에 도달하게 되면 달 중력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기 위해 4개의 궤도 추력기를 분사하며 8개의 자세 제어 추력기로 자세를 제어합니다. 추력기 동작이 끝나면 이전의 태양 지향 자세로 다시 변경됩니다. 이제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KPLO는 탑재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달 중심 지향 자세로 전환합니다. KPLO의 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 중력에 의해 변형이 됩니다. 변형된 궤도를 100km의 정확한 원 궤도로 변경하기 위해 추력기를 분사함으로써 임무 궤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달 중심 지향 자세에서는 외부 패널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는데 궤도면이 달라지더라도 KPLO의 같은 부분에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태양각 베타각 0도에서 여축으로 180도 회전을 시킵니다. 6개월에 한 번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월식이 일어나면 달 궤도선에도 최대 5시간 동안 태양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식이 오기 전에 궤도선은 태양 지향 자세로 전환하여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본체는 물론 탑재체도 모든 임무를 중단하고 전력을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식이 끝나면 달 궤도선은 달 중심 지향 자세로 전환하고 모두 다시 임무를 재개합니다. 총중량 678kg, 임무 기간 1년. KPLO는 6개의 탑재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부터 정상 임무 운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우리에는 총 6개의 과학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2030년대 우리나라의 달 착륙선이 내려앉을 후고지를 탐색합니다. 광시야 편광 카메라도 있습니다. 달 표면 입자와 우주선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간마슨 분광기는 달 표면의 자원 탐사를 위한 장비입니다. 자기장 측정기는 달 생성 원인 연구를 위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파악합니다. 섀도우 캠은 영구 엄령 지역인 달 극 지방의 고품질 영상을 확보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주 인터넷 탑재체도 실렸습니다.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을 여러 상황에서 실험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달 탐사로까지 우주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달 탐사선이 안착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